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전문의가 흡입을 해본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에요 지방흡입을 진짜 잘하는 병원을 찾는 팁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박태환입니다 지방흡입 전문병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방흡입을 잘하는 병원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 과연 전문병원이 있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수술인가요? 지방흡입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전화로 또는 상담창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거기 지방흡입 전문병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지방흡입 전문병원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인트로 보고 올게요 지방흡입 전문의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형외과만의 영역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방흡입을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지방흡입을 해본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일부 소수만 아마 몇 번 정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 전문의라고 하니까 지방흡입 전문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흡입이 주력인 병원을 지방흡입 전문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대형 성형외과에 가시면 지방흡입은 가장 심참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눈코 가슴 수술 뭐 이런 모두를 하는데 왜 지방흡입은 심참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쉬우니까? 그런데 뭐 울퉁불퉁하고 흉터가 여러 군데 많이 생기고 살 처지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고장하는 분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 전문 병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지방흡입 전문 병원은 아니더라도 지방흡입을 주력으로 하는 병원을 찾는 무슨 팁이 있을까요? 지방흡입을 진짜 잘하는 병원을 찾는 팁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뭐 어디까지나 팁이니까 너무 제 말을 맹신하지는 마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홈페이지 살펴보기 홈페이지에서 눈, 코, 뿌띠, 지방흡입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종류가 뭐 한 20개 되는 식당에 가서 된장국 아니면 된장국 하나만 파는 식당 어디 된장국이 더 맛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된장국 하나만 파는 곳이 맛있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두 번째 결과물을 많이 보는 방법 지방흡입에 대한 전후 사진들을 보면 포토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비현실적으로 전과 후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영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한 결과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문 병원이라면 뭔가 이렇게 특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특별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눈도 하고 코도 하고 가슴도 고용물 집어넣고 안면 윤곽 이렇게 많은 종류의 굉장히 다른 수술들을 하는 병원이라면 지방흡입을 아주 잘 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에요 수술 전 처치, 수술 후 처치, 수술 방법, 드레싱을 하는 방법이 완전 발전하게 되죠 품터를 최소화하고 디자인의 섬세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다 알아차릴 수는 없겠지만 전문병원들의 홈페이지는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리디아녀의 경우에는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구 지방흡입의 경우에 복구 안에다가 흉터를 내요 음모에 하나 가지고 전면을 전부 다 후면 같은 경우도 꼬리뼈 위에 하나 가지고 옆구리, 등, 엉덩이, 허벅지, 후면 전부 다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특별함이 있거든요 다른 부위들의 지방흡입을 할 때도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지방을 흡입해서 근육의 모양을 살려서 아름다운 몸매의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방흡입을 합니다 전문병원이라면 지방흡입과 관련된 많은 종류의 수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연 아주 간단한 지방흡입 수술부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들까지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야 전문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몸과 얼굴에 지방을 처리하는 범주를 넘어가지고 지방을 가지고 하는 여러가지 수술들이 지방흡입 주력병원에서 다루고 있어야 그래야 지방흡입 주력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방흡입을 잘 해야 지방이식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지방흡입을 잘 못하면 얼굴이 예뻐질 수는 있어도 지방흡입을 한 곳이 망쳐져서 울퉁불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늘어진 지방을 붙잡아 주는 코글리프팅실도 하고요 지방흡입을 하기엔 피부가 늘어져 있다면 단순한 지방흡입으로 가능하지 않고 절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복부는 복부성형, 팔이나 허벅지를 위한 거상술도 할 수 있고요 피부 탄력이 좋지 않을 때는 리프팅 지방흡입을 한다던가 각종 재수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주사기로만 하는 지방흡입 또는 일반적인 지방흡입만 하고 있는 병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루는 병원이 지방흡입 전문병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든지 아주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어야 간단한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간단한 것을 해도 이해도가 높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짧은 시간 내에 얻어질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니겠죠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해야 끊임없는 연구 속에서 얻어지는 노하우가 있어야 겠습니다 지방흡입을 하기로 계획을 잡으시고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안녕